하나블립 하나블립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블립 김하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일을 하고 왔는데 멀리서 오신 팬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호두파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호두파이 이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이 실패해가지고 그냥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오두파이 먹으려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맛있겠다 오두파이 먹으려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이거 먼저 구멍이 주먹밥 먹으려고 생각한 것보다 뭔가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 안에 있는 촉촉한 것 먹는 소리가 좋네. 그쪽.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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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 바삭한 것 먹어보고 싶은데 말이야. 소리 큰 소리날까봐 못먹겠다. 이 바삭한 것 같아요. 이 바삭한 것 같아요. 이 바삭한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만 파먹게 되는 것 같은 것. 기분 나신가요? 이 바삭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여기 부딪혀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이거는 소원발찌인데 제가 한번도 안 뺐거든요. 거의 안 뺐거든요. 그 한강밤도 깨비야 시장에서 산 건데 소원 빌면서 긴 거여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빼면 안 돼요. 이 바삭한 것 같아요. 바삭한 부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삭한 것 같아요. 이 바삭한 것 같아요. 촉촉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따만큼. 이 바삭한 것 같아요. 이런나가 내가 다 먹는 것 아니야? 그렇죠? 에피소드 오돌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즘에 유튜브 찍으면서 뭔가 브이로그도 나름 몇번 찍고 ASMR도 몇개 올렸잖아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뭔가 내용이 있고 알찬 그런걸 올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ASMR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거를 뭐 이팅이든 수다든 노토킹이든 그런걸 올리면 되는건데 브이로그같은것도 조금 더 영상미 있고 내용이 알찬 그런걸 찍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공부중이에요. 좋아요. 최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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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들어가서 정말 맛있게 보인다. 이번엔 마늘에서 같이 먹어요. 아, 완전 맛있게 먹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뭐하는게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뭔가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ASMR과 브이로그에 중점을 두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더라? 생각이 안 나요? 저 요즘에 진짜로 방금 뭘 했는지 물론 방금 뭘 했는지는 알지만 왜 이걸 여기 따가지고 왔는지 내가 이걸 왜 들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엄마가 벌써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저 오늘 공연가서 저 MC분이 저한테 막내 안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노래 생각났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 왜 꺼냈는지 생각났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 왜 꺼냈는지 제가 원래는 원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아쿠나 방송하는 거를 독과를 해서 그거를 편집해서 부분부분 올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그렇게 되면 뭔가 그렇게 되면 제 채널의 정체성이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체적인 그런 통일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통일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집 카메라 바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핸드폰보다 예쁘게 나오나요? 예쁘게 나온다는 유명한 걸로 바꿨는데 결국에 저 그 캐논 M50 너무 무거워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캐논 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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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카메라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각해본건데 초보한테는 하이엔드가 짱인 것 같아요. 렌즈 교환식이고 뭐고 무거우면 일단 안되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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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픽시아랑 M50 말고 픽시아미니랑 캐논 G7XM2로 바꿨거든요. 근데 진짜 바꾸고 나서 카메라 진짜 열심히 많이 들고 나갔어요. 가벼운게 짱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화질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핸드폰보단 나으니까요. 너무 맛있는데 계속 다 먹고싶은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참깁게 만들어낼 참깁게 만들어내고 참깁게 만들어낼 그치 많이 들었을때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 좀 많이 먹은 것 같지만, 10시 47분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저는. 그만 그만 먹어야겠어요. 이 답은 오줏파에 있는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오늘도 잘자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나에.